30주년을 맞은 뮤지컬 캐츠 지난 15일 진행된 프로스콜에서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고양이의 캐릭터를 인생에 비유해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즐거움을 주는 뮤지컬 캐츠는 전 세계인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번 무대에선 특히 실제 공연의 인터미션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이들의 즉흥연기가 이루어져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리자벨라 역을 맡은 가수 인순이가 직접 무대에 올라 최고의 디바다운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일 인순이, 박혜미, 홍지민의 활약과 함께 더욱 깊어진 감동과 완성도 높은 무대로 돌아온 뮤지컬 캐츠였습니다.